간단한 내용은 그렇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단점이 있잖아요. 그거를 피드백 해주면 그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피드백 해주기보다는 요즘엔 뒷담화가 좀 더 간편화가 된 것 같아요.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주인공이 이제 그냥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. 잘 들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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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